피곤해서 일찍 짠다면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짠다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피곤하길래 잘 가라달란데 혹시 나쁜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니 여기서 뭐하니 도대체 너의 이름은 양신대 난 이름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에 무슨 꽃이라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눈을 내게 베버려 물것도 뭐하러 낙박은 너야 공말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할 때에 찍었는데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의 이름이 말하니 여우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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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기억에 내 기억에 내 기억에 나의 기억에 나 내가 내 기억에 나 원 투 투 너네만 패실던데 술은 못 당당해 그런 때 내 맘에 따라 끊어버리는 건데 혀가 꼬이는 건데 도달체 건들지 않니 어때 이 남자 눈에 유해 엄마도 글러붙게 왔는데 너네 뒷풀려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눈을 잊지 내버려 숨고 있어 보안아 딱 빠른 거야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은 믿었었는데 팔짱을 칠건데 그 너네만 그냥 너네만 사랑이 아냐 영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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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